식품 물가가 나날이 치솟는 가운데 결국 소주 가격도 인상됐습니다. 하이티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참의실 후레시와 참의실 오리지널의 공장 출고가를 7.9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2019년에 나온 진로 또한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다만 일품진로는 프리미엄 소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 조정에서 제외됐습니다. 이번 인상은 360ml 병과 일부 페트류를 대상으로 약 3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. 하이티진로는 그간 인상분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, 공병 취급 수수료 등 전방위적으로 원가가 상승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